1라운드 진짜 힘드니까 따당이야 따당 딱 엉덩이 빼고 다리는 벌리고 항상 움직여야 돼 움직여 쟤 움직여 스텝을 들락날락 빠르게 움직여 스텝을 스텝을 빨리빨리 움직여 주먹이 빨라진다 스텝을 빨리빨리 리듬을 타고 있어야 돼 다리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격도 빠르고 피할 때도 빠르고 하나 둘 하나 둘 또 슈퍼맨은 날라댕기지 바라고 써 대현이 슈퍼맨 날라댕기지 바라고 써 밸런스 낮춰야 돼 자세를 낮춰 먼저 성환이는 원투 따당 셰프 따당 같이 나가야 돼 그렇게 동시에 나가야 돼 원투가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야 걸리잖아 맞히잖아 또 안 나갔잖아 오른손이 또 안 나갔잖아 따당 같이 나가야 돼 또 안 나갔어 따당 나가야지 따당 주먹이 원투 따당 나가 같이 나가 동시에 원투가 오른손을 쳐 오른손을 따당 나가라고 쩔쩔임만 나가지 마 따당 같이 동시에 동시에 나가야 돼 그냥 먼저 먼저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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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 너무 세우지 말고 해 네? 너무 주먹이 날아다니지 말고 해 다시 따당 둘 다 동시에 나가 주먹이 그래 따당 그렇게 해 빠르게 둘 다 따당 나가야 돼 따당 그렇게 해 그래 따당 그렇게 나가는 거야 또 동시에 따당 먼저 따당 하나 둘 하나 둘 속였다가 따당 앞으로 나가면서 따당 앞으로 나가면서 따당 그래 따당 그렇게 해 따당 따당 또 따당 따당 원투 원투 쳐다보다 보고 보고 해 원투 원투 먼저 보고 먼저 해 먼저 둘이 먼저 연타 그래 연타 연타를 치는 거야 같이 주먹을 안 뻗는 사람만 손해야 아니야 주먹을 많이 낸 사람이 이 얘기야 주먹을 안 낸 사람은 손해다고 주먹을 많이 낸 사람이 이기라고 그랬어 그랬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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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